네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 개강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도 첫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색하고 또 위협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또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함께 듣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갓기 보고만 돼 이번 목요일 우리 온라인 전도학교는 우리가 대교구 전체가 함께하는 40일 집중 훈련을 위한 준비 훈련입니다 뭐든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가 뛰을 수 없습니다 몸을 풀고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본 게임에 들어가듯이 오늘 이번에 하는 이 목요일 날 우리 온라인 전도학교도 40일 집중 훈련을 위한 중요한 준비 훈련으로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하며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홀리택트 시대를 열어가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우리가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되어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홀리택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준비 훈련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미리 갓기 바로 보고만 합니다 지난주 우리 개강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는 것 미리 보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미리 보는 것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죠 그래서 미리 본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죠? 미리 알고 있으니까 또 미리 본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갑작스러운 문제사건이 터져도 답을 가진 사람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리 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은 당황스럽고 조마조마하지만 여러 번 간 길은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까지 그 길을 안내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어서 빼앗긴 언약계를 되찾아오고 그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지으실 수 있도록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그걸 본 게 아니라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 전에 미리 다윗은 보았던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요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은 이러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인생이라는 건 뭐죠? 거의 대부분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식당을 간 적인 점심시간에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가니까 제 양옆에 다 아주머니들이 낮에 대부분은 여자분들이니까 그 양옆에 아주머니들이 앉아가지고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저도 밥 먹으면서 아무래도 들리잖아요 들려고 한 게 아닌데 들리니까 그 두 시간 동안 뭔 얘기하느냐 처음에는요 남편 욕을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 남편 욕을 하다가 갑자기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또 시댁으로 트여가지고 시댁 욕을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시누이부터 시댁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욕하더니 좀 미안했는지 좀 그런지 이제 자식 자녀 자랑 우리 자녀가 어디 대학 갔고 지금 뭐하고 있고 직장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고 얼마 전에 뭘 사줬고 자녀 자랑을 한참 하더니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 자식이 또 자기 좀 마음이 잘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하느냐 물건 산 거 어디가 싸다 어디가 좋다 이거 뭐 이번에 오늘 뭐 이거 샀는데 너무 좋다 두 시간 내내 그 얘기하다가 이제 밥 먹고 가더라니까 그게 뭐냐면요 불신자들은 서로 인생 모든 인생 자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원약이 없으니까 미리 보지 못하니까 늘 눈앞에 있는 현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 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이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한참 우리 뭐 지금 전국민이 다 지금 뭐 알고 있죠 정인이 양부모 사건 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아파트 당첨 자녀가 둘이면 가산점이 있으니까 더 유리하니까 그 입양을 한 거예요 그렇다 싶시다 근데 이제 그 정인이를 입양한 다음에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아파트에 당첨되고 나니까 어떻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불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가시단 말이에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인생만 만족하고 내 인생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인생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 없어 내 인생만 잘 되면 돼요 내 인생만 행복하면 됩니다 내 인생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오직 내 생각, 내 기분, 내 행복, 내 만족 그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상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풀려가진 않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문제 사건 터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만 만나면, 문제만 터지면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어디 가죠? 우상에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 고사 지내고, 전보고, 심지어 부적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이 가방에, 심지어 속옷에 부적 갖고 다닙니다 부적, 왜?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없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완전히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점집, 타로부터 시작해서 전보고 구타는 데는요 수십조 원의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답을 찾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우상이 잡혀있고 매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 끝은 뭐죠? 멸망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 인생 히브리스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서로 인생 살다가 자기 인생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최고의 재벌이라도 죽음 뒤에는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난 인생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불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 인생 문제는 뭐냐면 본인 자신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후대계까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7호국기 20장 4절의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내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이런 모든 서론의 인생 육신의 인생 우상의 인생 이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계까지 3, 4대까지 결국 후대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구원받은 우리는 뭡니까?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본론 인생 본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론 인생 사는 게 뭐죠? 오늘 제목처럼 미리 갖는 거예요 미리 닥쳐가지고 막 열심히 막 싸워가지고 그거를 쟁취하고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론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금화 보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 지역 식구들이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을 보금화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먼저 보금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금화라고 했을 때 보금화가 뭡니까? 보금화라는 것은 보금이 보금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금 다 알죠 보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보금 들었는데 수십 년 메시지 들었는데 보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금 다 알고 있어요 보금을 잘 아는데 사실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가장 안 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보금입니다 아니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다락방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보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제가 앞에서 지금 메시지하고 또 제가 보금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보금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제 자신이더라니까요 부끄럽지만 내 자신이 저는 인정합니다 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보금화가 되어 있는지 앞에서 겉으로는 보금 얘기하고 메시지하고 제가 목사니까 메시지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다 합니다 그거 보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내 안에 얼마만큼 이 보금이 되어 있는지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아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가 얼만큼 보금이 안 되어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요 우리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로만 보금이 아니라 실제 보금이 내 삶 속에 실제 보금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금화입니다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뭐죠? 단번에 구원받는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 배경 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체집 예상태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요 예체질, 예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보금 없이 살아온 수십 년 동안에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건요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딱 바뀌어버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보금 없이 살아온 수많은 서러운 인생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던 자기 인생, 우상 인생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습니다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체질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혈굽이 뭡니까 출혈굽은 빠져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즉 출혈굽이라는 건 뭐죠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가 아닌데 노예근성, 노예체질 이젠 종이 아닌데 애굽의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해방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로로스를 하는 거예요 뭐 없다, 뭐 힘들다, 덥다, 춥다 그건 무슨 말이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으면서 여전히 노예근성, 노예체질, 노예상태가 가깃불이 체질되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잘 안 바뀝니다 어느 정도로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걸 바꾸려고 했는데도 결국 출혈굽한 1세대는 이걸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만큼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가깃불이 체질은요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어쩌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하고 집중하고 1차 앞서고 다 하는데도요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세상적인 것은요 잘 바꾸는데 영적인 것은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대적인 지구를 뒤바꾸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 엘리야가 변형되어서 빛이 나고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놓고도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고 또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토가 아니라 또 모세 엘리야 이만큼 각인뿌리 체질은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라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뭡니까? 1, 3, 8 오직 그리스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1, 3, 8이 각인뿌리 체질 됐때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화 내 자신이 복음화 우리의 신앙살은요 여정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복음화되어 가는 시간표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살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인뿌리 체질이 복음화되어질 때 드디어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 바다 땅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완전한 상태 완전한 모습 즉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불순종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서밋의 축복을 다 놓치고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회복의 복음을 주셨던 겁니다 회복의 복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내 안에 있는 여전한 상처 실패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모든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좋은 책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읽고 아무리 봐도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뀝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은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어디입니까? 내 자신이 가장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참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아 복음 복음이니까 모든 게 다 낫고 고쳐지고 해결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리운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다 아니 대전도자 바올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심어놓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올이 세 번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바올이 그 대단한 바올도 어쩌지 왜 육체에 가시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꼭 가시가 낫고 안 낫고 그게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오련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약한 것을 이제 뭐한다고요? 자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약점, 자기 상처, 자기 실패한 거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숨깁니다 감춥니다 덮어버려요 근데 바올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뭐한다고요? 자랑한다 우리가 그걸 기뻐한다 왜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육체의 가시 뭐죠?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식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남편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건강, 경제 뭔가 나름대로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아픈 손가락을 하나님을 왜 주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금이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을 때에 바올처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난 이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기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문제 해결 안 돼도 어려운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이런 영적 서밋의 상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돼야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기 전에 서밋의 상태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서밋의 상태를 먼저 회복하라니까 서밋의 상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맹이가 60 먹은 할아버지를 막 놀려요 까불고 놀리면 정상적이라면 그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왜 어린 꼬맹이가 놀리는 거니까 귀엽고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0대 할아버지가 이 5살짜리 꼬마 애가 놀린다고 열받고 기분 나쁘고 자돈심 상하고 그건 뭡니까 벌써 진 거예요 그건 어른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집에서 살살 약올리는 거예요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알면서도 안 하고 나를 막 놀리고 그러면 내가 웃어야 되잖아요 왜 자녀가 귀엽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런 뭡니까 이미 내가 진 거예요 내 상태가 이미 진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에게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아픈 손가락 여러 가지 어느 거 줘도요 영적 서밋 상태 속에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은 거예요 그냥 넘어설 수 있어요 초월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경기 일대교고 우리 지역 식구들이 서밋의 상태 속으로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 인생 복음 인생이 뭡니까 말로만 글로만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 들을 때는 복음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요 복음 아니고 훈련받고 말씀 듣고 메시지 들을 때는 복음인데 그 끝나고 나면 복음이 아니고 그건 복음 인생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항상 오직 복음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복음 인생입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빌리포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린 주로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난 죄도 없고 난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나갈 수 있을까 마치 그 정인이 양부모처럼 보니까 아직까지 나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야 제가 보니까 독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니우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였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학대한 게 아니다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린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지 않으면요 그건 사는 거 아닙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어진다 나는 최고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의 인생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빌리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모든 일이 뭡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때 풍부할 때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궁핍할 때 비천에 처했을 때 그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져버립니다 응답받을 때는요 그래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고 입을 크게 벌리했으니까 하나님 채우시고 감사하다고 반대로 응답이 없고 오히려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명 오늘 바울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똑같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도 응답이 없을 때도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영적 상태가 지속적으로 서미스 상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흑암이 이 바울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인생을 살지 않고 불신자처럼 늘 서러운 인생 늘 자기 인생 살면요 늘 일비일이 합니다 늘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탁 누리고 있으면요 좋든 안 좋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전혀 상관없이 왜?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뭡니까? 복음 인생 복음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뭘 더 가져야 됩니까? 뭘 더 갖춰야 됩니까? 남편이 좀 더 내게 잘해주고 자식이 좀 더 말 잘 듣고 좋은 대학 가고 막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뭐 좀 잘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라면요 우리는 서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비록 문제가 있고 비록 아픔이 있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고 군빕함이 있더라도 아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이 전부 다다 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인생이에요 이러한 복음 인생을 살 때에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경길대교고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제일 먼저 뭐예요? 나를 복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닙니다 나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복음화해야 되느냐 모든 삶을 이제는 복음화해야 됩니다 모든 삶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돼 있는데 옆에 사람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 랩몬트를 하면서 왜 그래 그거는요 완전히 뭡니까?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너부터 네 자신이 먼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이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복음화 되어져서 내 삶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눈 보는 게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진 시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눈으로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복음의 눈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 틀린 기준 틀린 잣대를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딱 상대방을 바라보면 이해되어집니다 왜? 그래 복음을 몰라서 복음을 놓쳤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런 복음의 눈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틀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처음부터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이 복음화가 되는 만큼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면요 그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알곡을 사랑하시면 가라지는 다 빼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라지가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태클 걷는 사람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순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가라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여전히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가라지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그 가라지를 통해서 뭐하라고요 이 알곡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더 성장시키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내 눈은 안 바뀌고 자꾸만 상대방 보고 너부터 바꾸라고 네 말을 바꾸고 네 행동을 바꾸고 너부터 바꾸라고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뭐하는 거죠 내 눈을 먼저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눈을 복음으로 바꾸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내 기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나는 맞고 상대방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상대방을 원망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들을 때에 꼭 이 사람의 말도 듣지만 상대방의 말도 들은 왜? 양쪽 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대부분 자기 상태 속에서 말합니다 자기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랑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불신함과 염려 속에서 말할 때 나오는 말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이 나오면요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롭습니다 예리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갉아먹는 거예요 상대방을 막 송곳으로 찌르는 거예요 심지어 막 뼈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그건 뭐죠? 내 상태가 바닥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돋지 않을 때 내 자녀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맞는 말인데 죽이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속에서 말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상태 속에 잡혀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너무 괜찮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저런 목사님이 있구나 누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괜찮은 설교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끝에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니까요 누구냐? 저 어느 절에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이 얘기한 건데 저는 처음부터 안 들었으니까 중간부터 들었으니까 불교 방송에서 스님이 나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설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설교인 줄 알았다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설교라고 끝까지 안 들었으면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대단한 말이고 아닙니다 생명 없는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말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상태 속에서 내 기분 속에서 팍 뱉어버리면요 그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을 복음의 말로 복음의 말로 생명의 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편 TV 하나 보는데요 미국 가정에서 딱 얘기하는 들어보니까요 물론 복음은 없지만 그 단어와 말과 어법과 어두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자녀들한테도요 이렇게 한번 해볼래 또 자녀가 뭐 하고 있으니까요 아빠가 딱 와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해봐도 될까 물어봐요 자녀한테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가져와 내가 할 거니까 가져와 아니 아빠가 물어봐 애한테 이거 이렇게 내가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말로 생명의 말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지금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현실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준 기준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든 사람이든 문제든 다 내 중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일이든 사람이든 문제든 모든 것이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응답의 발판이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보금화가 되는 만큼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금화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드디어 모든 현장 모든 현장이 드디어 보금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보금으로 살아나고 보금으로 치유되고 보금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보금화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집 심지어 감옥 더 나아가서는요 요셉의 가문 형들까지 더 나아가서요 전 세계가 보금화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치유되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보금 누리면서 보금에 뿌리 내린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왕과 왕궁과 전 바벨론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서 현장부터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현장부터 막 뒤집으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먼저 막 바꾸려고 합니다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현장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야마 너부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보금화가 되어지면 내 삶도 보금이 바뀝니다 그럼 내 삶이 보금으로 바뀌게 되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막 떠들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현장이 압니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현장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누룩비가 나옵니다 어떤 누룩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가로서말에다가 누룩을 하나 넣었는데 그 가로서말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누룩 하나가 가로서말 전체를 완전히 부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보금화가 안 될까요? 아니 왜 우리 가정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보금화가 안 될까요? 왜 내 자녀가 보금화가 안 될까요? 왜 내 남편이 보금화가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그 문제와 그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 왜 어려운 상태로 그대로 계속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금화되지 않은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핑계대고 누구 탓합니다 누구 누구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요?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너무 막 이렇게 막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됐고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안 됐고 나 때문에 우리 구역과 지역이 안 되고 그러다 너무너무 자책하고 스스로를 너무 막 이렇게 막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만 안 되면 막 낙심되고 힘 빠지는데 살짝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짝 힘이 납니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유튜브 실시간으로 같이 우리 말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금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주로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열두 제자 보십시오 열두 명 가운데 여섯 명이 다 어부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 다 안 되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잘나가고 내가 뛰어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 보금 붙잡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안 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보금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훈련 통해서 언약 붙잡고 그래 나를 먼저 보금화하자 내가 먼저 보금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 삶이 그렇게 안 바뀌던 내 삶이 보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변화되어지면요 내 주변 내 가족들 내 현장도 이제 조금씩 보금으로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 원단 말씀 응답의 현장 현장 뭐죠? 실제적으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빈 곳이라는 거예요 빈 곳 빈 곳이 뭡니까 여러분? 빈 곳이란 말은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뭐죠? 보금화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바로 빈 곳입니다 그럼 나에게도 빈 곳이 있겠죠 왜? 아직까지 여전히 보금화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옛 상태, 옛 체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남아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빈 곳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도 빈 곳이 있겠죠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도 빈 곳이 있겠죠 우리 구역과 지역에도 빈 곳이 있겠죠 보금화되지 않은 곳 빈 곳이 많습니다 이 빈 곳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 곳이 결국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처음부터 재앙지대는 없습니다 보금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재앙지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금이 닿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재앙지대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할 때 보면요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 잘 안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나중에는 썩고 벌레가 생기고 왜요? 손이 닿지 않으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보금이 닿지 않으니까 결국은 재앙지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암이 생겼다 갑자기 심장질환 동맥경화 찾아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몸에 오래전부터 생겼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몸에 여러 번 신호가 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일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막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재앙지대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빈 곳이 되는 거예요 빈 곳 영적 빈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사실은 영적 빈 곳 나의 가장 가까운 곳 내 주변에 있다니까요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에 빈 곳이 있어요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 빈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역과 우리 지역에 빈 곳이 있다니까요 구역과 지역에 빈 곳이 어딥니까? 연약한 성도들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장단기 결석자들 새 가족 다 빈 곳입니다 아직 지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다 빈 곳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목요일날 이렇게 중요한 훈련을 시작했는데 온라인 훈련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뭡니까? 그게 내 구역과 내 지역의 빈 곳이라니까요 그 빈 곳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재앙지대가 된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이곳에 뭐가 터집니까? 재앙이 터져요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죠? 빈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보금으로 충만한 곳에는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사단이 여기를 파고들은 재앙지대와 빈 곳을 파고들어서 문제 사건 어려움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24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전체 우리 대교구 원리스 소통의 날을 가집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 이제 문자로 링크가 발생되면 온라인으로 이제 영상이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곳곳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특송, 랩몬트들이 영상에서 작품도 내고요 또 구역에서 연합으로 잔향 영상으로 나오고 제가 미리 봤거든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멋있고 좋은지요 이런 우리 대교구 원리스 소통의 날에 이제 나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1월 24일날 모든 우리 대교구 모든 교구 모든 지역 식구들이 함께 오후 2시에 그 영상 온라인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지역 속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요 계속 빈 곳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2021년도에는 여러분 구역의 모든 빈 곳 우리 지역의 모든 빈 곳을 살리고 세우는 이걸 내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한다고요? 채우겠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빈 곳을 내가 채우려면요 내가 여러분 반 죽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빈 곳을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고 우리는 뭐 입만 크게 열면 됩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게 뭐죠? 믿음의 입, 기도의 입 하나님 우리 구역의 연약한 성도, 연약한 가정 아직 지역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누구누구 그걸 놓고요 기도와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기만 하면 나머지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 빈 곳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구역, 지역, 모든 교구에 빈 곳이 없는 그 모든 빈 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딱 역사하시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현장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이제는 드디어 복음지대가 됩니다 복음지대 이제 더 이상 재앙지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요 재앙상태, 흑암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기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영적 빈 곳이 아니라 복음지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감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하필 어딥니까? 빈들이요 빈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빈들이라니까요 옆에 가게가 있고 마트가 있으면요 거기서 사서 먹이면 되는데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 빈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먹이십니다 남자만 오천명은 먹어요 남자만 오천명이며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 거의 만명이 넘게 먹게 됩니다 뭘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면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빈 곳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채울 것이다 만족히 채울 것이다 기름진 밀과 그 꿀로 내가 너를 풍성히 채울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보금으로 가득 찰 때 내 자녀와 내 후대가 보금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이 보금으로 가득 찰 때에 보금 지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도에는 우리 모든 지역 지역에 영적인 붕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현장이 보금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갓기입니다 어떻게 미리 가질 수 있느냐 내가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떻게 미리 가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이 영적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힘은 바로 보금화 보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내 자신이 보금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138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 되어지는 만큼 내 상태가 서밋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삶과 모든 현장의 빈 곳을 바꿀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2021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이 보금화되어지는 그 속에서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간표는 철저하게 보금화 보금화가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강근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보금화되는 만큼 가정 삽니다 내 자신이 보금화되어지는 만큼 내 자녀 후대 남편 살게 되어있습니다 내 자신이 보금화되어지는 만큼 경제 산업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보금화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의 현장에 여러분이 추역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금 24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금 24 예배 드릴 때만 보금 아니에요 메시지 들을 때만 보금 말고 사문을 할 때만 보금이 아니라 보금 24라는 건 뭡니까? 매일 보금 매 순간 보금 오직 보금 늘 보금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보금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이 보금 속으로 오직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보금 24입니다 내가 보금 24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들이 무릎 꿇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